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스민입니다 welcome back 자 힘찬 하루 잘 보내고 계시죠 뭐뭐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할 때 돈담의 빈칸, need to 아니면 have to 이 두 가지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서 정답은 출발 상담 내용 먼저 볼게요 자 이순옥 님께서 good afternoon 하면서 알평문총 배우 계시다고요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 하셨어요 what's the difference 하면서 between 하고 이제 don't have to and don't need to 그래서 they mean the same 그렇죠 똑같을 거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니 영어로 주셨는데 살짝 뭐 선봐야 될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영어로 써보시는 거 굉장히 아주 멋지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함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제 가볍게 풀 거고요 오늘도 예상 시간 뭐 짧게 가볼게요 믿고 출발 1번 넌 갈 필요 없어 거기 뭐 예를 들면 갈 필요 없다니까 이럴 때 정답은 둘 다 맞는데 이거를 똑같다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80-90% 똑같이 쓰예요 그런데 어감이 다르다는 걸 알고 나면 그 어감에 의해서 생각하는 힘이 올라가기 때문에 왜 굳이 저 자리에 have to 안 쓰고 need to 썼을까 왜 need to 안 쓰고 have to 썼을까 이게 들리고 보이거든요 그럴 때 히어리 올라오는 거예요 왜 맨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아니 왜 똑같은데 두 개씩 써 하나만 쓰지 이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필요라는 말과 우리말에서도 똑같이 영어에서 할 해야만 한다라는 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1번을 정답으로 고를게요 물론 2번도 맞아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너 가야 하는 건 아니야 반드시 뭐 뭐 해야 하다가 have to죠 그러니까 얘는 의무란 말이에요 의무 그래서 you don't have to go 반드시 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필요는 뭐냐면 you don't need to go 얘가 더 강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have to 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you don't have to go 어떤 그 가야 할 의무나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엔 밑에 거는 야 니가 뭐 굳이 갈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나 이런 어떤 커다란 느낌의 의무감이 있는 게 아니고 야 이거 따져보니까 너는 갈 필요 없을 것 같네 이렇게 좀 더 가벼운 느낌에 해야 할 필요가 없다가 need to예요 문제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문제를 두 문제 더 푸시면 확실하게 구분되니까 자 2번 대답할 필요가 없어 내가 무슨 대답할 필요가 있어 내가 라는 거 써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색깔이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할 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1번 2번 중에 뭐가 맞을까요 바로 need to have to 얘도 물론 필요니까 필요니까 얘도 뭐로 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need가 어울리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상황을 설정해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I don't need to answer 누가 뭐 쓸데없는 걸 물어봐요 그런데 아 내 대답하기도 싫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I don't need to answer that question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개인이 판단을 내려서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는 need to를 많이 써요 그래서 얘가 여러분이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이럴 때는 아 됐거든요 이런 식의 느낌으로는 I don't need to answer 이렇게 쓰지 이거를 I don't have to answer 이렇게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need to는 필요성이다 그 필요성을 대인이 결정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요 반면에 예를 보세요 대답해야 하는 건 아니야 아 의무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은 이거예요 무슨 기자회견을 누가 하는데 그 주인공이 I don't have to answer that question 기자회견장이라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은 맞는 거고 거기에 대답하는 것도 맞지만 I don't have to 그럴 상황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얘는 상황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느낌의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살짝 알아주시면 얘가 분명히 어감 차이가 이런 경우에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100%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두 개를 바꿨어도 90%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 걸 여러분 더 느끼시면 생각하는 힘에 자극을 주거든요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지금 떠나야 돼 이거는 don't가 아니죠 여러분 없고요 그래서 you need to leave now 떠나야만 한다 you have to leave now 두 개가 다 돼요 물론 다 90% 바꿨을 수 있어요 앞에 나온 것들도 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는 2번을 정답으로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보세요 너 지금 떠나야 해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게 have가 뭐예요? 이게 가지다잖아요 가지다 그래서 to, 이하의 하는 상황 동작의 상황을 떠나야 되는 상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써요 지금 제가 이거 굉장히 쉽게 설명드려서 이런 거지 이게 다 옛날부터 학자들이 쭉 얘기했던 내용을 아주 쉽게 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명은 문법책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그래서 you have to leave now 아시겠죠? you need to leave now 이거는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이유일 때 많이 이렇게 써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need to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 개인적인 이유 have to는 상황에 의한 불가피한 그러한 이유 이렇게 구분하시면 뭐 물셀 틈 없이 생각하는 힘이 쭉 올라오시고 전제 조건은 뭐예요? 두 개 다 90% 비슷하게 써도 문제 없더라 그게 포인트입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비슷한 표현이 있었어요 don't have to, don't need to 쉽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have to는 불가피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need to는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갖다가 보면은 이건 개인적인 필요성을 혼자 결정할 수 있고 have to는 주로 상황에 의해서 불가피함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자 여기에 뭐 하나 더 써드릴게요 개인이니 얘가 상황이니 내려가지만 딱 좋습니다 한 줄로 자 됐어요 전문가가 만든 유용한 영어지도 뭐라고요? 이근철TV 여러분 포인트는 이거를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모르고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생각하는 힘을 키워보자 왜? 형태가 다르면 뜻도 다르다가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different forms have different meanings 그래서 갈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건 개인으로 결정할 수 있는 1번이 정답이라고 추천드리고요 2번도 이 상황에 써도 되지만 상황 때문에 안 가도 돼 you don't have to go 이렇게 말씀하시면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근철쌤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냥 하시는 분들 미워요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추천 주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ake care, see you next tim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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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